계속해서요. 4성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돈, 돈하고 4성으로 하면 얘는 보는 거 있죠. 삼계탕 같은 거. 그 푹 보는 거를 우리가 돈이라고 일단 합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전의가 돼가지고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다. 어떻게 보면 슬랭에 또 좀 가깝긴 한데 뉴스나 왜 어떤 미디어에서 짧게 그냥 누군가를 속였을 때 이렇게 돈이라고 쓰는데요. 자, 아까 왜 끓이다가 뭐였죠? 끓이다? 끓이다. 자, 끓이다. 단어가 정말 많아요. 우리 똠 하면 아까 끓이다였죠? 이 똠도 사전 잘 찾아보시면 속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똠뚠, 똠뚠 하시면 이게 속이다가 됩니다. 사기를 치고 뭐 속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때 동의어를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럭이라고 있거든요. 럭 이렇게 럭 하시면 이게 속이다니까 혹시라도 동의어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편 20강 때는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까봐 그냥 편하게 좀 많이 넘어갔는데 2편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오신 이상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맛은 우리 요리는 끝났어요. 요리는 끝났어요. 근데 먹었던 게 싱거워요. 뭘 넣어야죠? 소금 넣어야죠. 그렇죠? 그럴 때 넣는 게 바로 향신료잖아요. 향신료 관련해서 또 알아두시면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뭐뭐 좀 주세요라는 표현도 쉽게 할 수 있겠죠.